1장 성전을 건축하려는 여호와의 말씀 2장 2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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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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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5장 5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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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6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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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7 8 8 8 8 8 9 8 9 9 9 9 10 9 10 10 7 9 9 9 9 10 10 12 11 12 12 veramente 예수님의 모습이 Elizabet 의 제니어 화벽하는log 정글자부채 정말 dominant 5장 6장 6장 7장 7장 8장 8장 9장 1 사인이다. 3 사인이다. 1 사인이다. 2 사인이다. 3 사인이다. 6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7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7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7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8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8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8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8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 이 떠나갔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 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 인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간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겸 등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함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더라. 나를 딸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이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려 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배에 오르시메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고치지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충종하는가 하더라 귀신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라 지방에 가신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몫이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여 이르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드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 쌓아하거늘 치던 자들이 타라나 신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신에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구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기관들이 속으로 유대해 사람이 신성을 무덕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쩌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리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파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희 선선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가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비용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거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주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네야 금식 논쟁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파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군인집 손님들이 신랑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여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팔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팔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네 제자들도 가다니 열두에 또한이나 혈로증으로 왔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덕다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덕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에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네 일어나는 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느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들어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미니경과시되 삼가 아무 일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나을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거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만퇴 일꾼이 제금이 그 영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요드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우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걷어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선대에 근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여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의 소동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안해가 너희를 보내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파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사이에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묵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좋하더다 집주인을 반세 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죽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휘해서 전파라 상을 받을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능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들을 마치고 이에 그대의 여러 동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세례 요한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며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거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칼때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이들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참고 온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데는 대하느니라 모든 성지자와 율법이 연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란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냐 귀 있는 데는 들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 내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들으로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례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울탐을 넣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장마하시되 화이슬 진저 거라시나 화이슬 진저 폐세라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봐서 배우 수 있고 재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듐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상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심판 날에 소듐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기하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감소하니 나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너들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12장 안식일의 밀이 삭을 자르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위시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차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자를 정주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동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해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니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상한 각대를 꺾지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야 하심이니라 예수와 발세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피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의 자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올 때 보셔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13장 4가지 땅에 떨어진 씨피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닥에 앉으심해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니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빌러나가서 뿌릴세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어는 흘기 아픈 돌밭에 떨어지메 흘기 깊지 않야므로 곧싹이라오나 해가 도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털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메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사냥하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참고 온 좋은 시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무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위관을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시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살아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탕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것간에 넣어라 하리라 겨자씨와 무릎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참고 온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십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참고 온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무릎과 같으니라 비유를 말씀하신가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기여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시를 뿌리는 인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오 좋은 시를 천국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적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다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잔 들으라 세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파태감 취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갓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파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 것과 예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래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지저된 석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예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귀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적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나느냐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14장 세대 요한의 죽음 물 위로 걸으시다 물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 위로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 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냐마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갈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끌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 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저람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게네살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에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하시기를 반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장로들의 전통 그때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쩌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냐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자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난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금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호타위세의 사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매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자라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단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방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들고 와서 예수의 팔 앞에 앉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천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옷도다 길에서 기지날까여 궁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해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벼불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찾게 거두었으며 먹은다는 여자와 어린이 외의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내시고 배우로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6장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운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다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권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가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필립호 카이삭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귀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중과 과를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여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총박스에 있을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허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없드려 심히 두려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자여서 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더다 인자 도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상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웃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낳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차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흡수리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칼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전세를 내시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성상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심어나 내 생각은 낫도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려면 돈 한세계를 얻을거지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여쭈라 하시니라 18장 천국에서 큰사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흔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냥을 찾지 않게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 아흔 아흔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름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자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타나리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닫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방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할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앞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탕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사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간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파리생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심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여 그 둘이 한몸이 들지느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느라 하시니 여쭤오되 그러면 어짜여 모세는 이혼증들을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원할감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영한 이후에 이 아내를 버리고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창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대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 어떤 사람이 죽여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개명이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해주라 그리하면 한대서 보호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꼭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판을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따라 싸운데 그런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해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하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상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포도원의 품꾼들 창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은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거하며 더위를 견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중과 부하를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재산일에 살아나이라 한 어머니의 요구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산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 겨니와 내 좌우편에 아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사손이여 하니 무리가 꼬지져 참담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사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부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부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그럼을 받으리라 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체스장들과 사희반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헛살나 타위세 사촌이와 한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한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밀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너희가 잃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해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입사기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여 이류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른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삶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라 예수께서 성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체스장들과 백성의 장르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글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이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아들이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걸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농구 비유 22장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웃어서 하라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명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되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다를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밟게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치는 것 이에 파리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세자들을 해로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며 말하되 선생님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우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었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체형제가 있었는데 만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한 애가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닌가고 하늘인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치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리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오수를 길게 하고 전체의 위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은 것과 사람에게 라삐가 책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가 책임을 받지 말라 너희 선성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십니다 또 지도자가 책임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크리스도신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에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이로 맹세하미니라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심리존들이 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근길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팜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물은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피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므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사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호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리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재난의 징조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 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진도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흥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큰 환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성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태카신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태카신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둥편에서 나서 석형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기들이 모일 것이니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이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에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포기있으리라 그 종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종이 포기있으리라 그 종이 포기있으리라 그 종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종이 포기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포기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위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25장 열처녀 비후 그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서이간하되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천혜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판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가 치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양광에 보좌해 한대느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훈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훈한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설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띄었을 때 염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개가 쳤을 때 와서 보안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띄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오개가 쳤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 죽게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개 가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 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6장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시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세상들과 백성의 산노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세상에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히 낳다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하니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잠을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목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달라 대답하여 이르데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메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산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현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여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데 모두 줄을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리점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잡히시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팔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락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록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군단 허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판돌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공이 앞에 서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글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니 많이 왔으나 어찌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들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치울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일시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웃을 짓음에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사랑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글을 보고 거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굴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다 새벽에 모든 대제스장과 백성의 장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다가 목매워 죽다 그때 예수를 반유다가 그의 장주생을 보고 스스로 미워쳐 그 은 삼첩을 대제스장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권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다가 은을 선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워 죽은지라 대제스장들이 그 은을 거둬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둡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톡장의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받쳐 일컫느니라 이에 삼지자 예대미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사촌 중에서 가득 매긴 자의 가격 곧 돈 30을 가지고 톡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술 넘기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스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필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차원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라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스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낙한 일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짓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한이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선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희용하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 얘기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뛰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련의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옥하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옷이란 곳에 이르러 쓸겹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놓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치 대세상들도 석유원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질려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이옥하더라 영혼이 떠나시다 제육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이마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려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듯이라 거기서던 자중왔던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팔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진포주에 적시어 갈대교에 마시게 하오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으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또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칼릴리에서부터 따로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거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저물었을 때 아래마드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쎅 앞으로 쌓아서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그 이튿날은 준비를 다음 날이라 대체스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럼으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독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잇몽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살아나시다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고 천하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술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운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경비병에 보고 야자들이 갈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세사산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상호를 관계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기리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파매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에게 할 일을 군부하시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내 앞에 보내 놓으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기하라 기록된다고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삶을 받게 하는 회의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주의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라 요한은 낙타토로 술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께서 칼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네라 시험을 받으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시비를 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둘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지 안데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가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장에 들어가 가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기운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사기관들과 같이 아냐 밀려라 마침 그들의 회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저 이르시되 잠잠 막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들으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낫짐이냐 권위 있는 새해 교훈이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 거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칼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회장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놓여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전부가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 격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참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지혜상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오더라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레위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데 어짜여 세리니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키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고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의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참전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워낙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르셈들이 나가서 곧 해라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많은 무리가 나오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파도로 물러가시니 갈리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구사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불을 지쳐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마니 경고하시니라 열두 대자를 세우시다 또 선혜으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이완이니 이 둘에게는 부하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대오와 빌코와 바들로며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대오와 카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련류다니 이는 예수를 판단하라 예수와 바할세불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도움을 드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룹들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인들은 그가 바할세불이 집혔다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절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이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되 부서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의 뜻대로 향한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4장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우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흘기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흘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 육십배나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무리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호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하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받게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또 어떤 이는 가시떨게 뿌려진 자니 애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등뿐 등경 위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여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라나는 씨피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오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국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니 이는 추스대가 이르렀습니다 계좌씨 비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좌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비유로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술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배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계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장 귀신들인 사람을 고치시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여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하시니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이더늘 이에 바다가에 계시더니 그의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려 들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하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움이더라 열두 해를 헬로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롱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웅이었고 도리어도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믈려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말음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호싸움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고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깨드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짜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으시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공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묵수가 아니냐 야고부와 요세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부양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하시고 또 이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라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대 요한의 죽음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의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로스는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자기가 동생 빌리베안에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로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므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반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가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께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할이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들할 수 없는지라 왕이고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내가 저물어가메 제자들이 이수게 나와 여쭤오대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아시니 여쭤되 우리가 가서 이대편 아리온에 떡을 사라 먹이 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 떠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바람 위로 거르시다 예수께서 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대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잡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다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게네살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살에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대로 매고 나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과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7장 장로들의 전통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롭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침구를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소득질과 살인과 가는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엉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메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수로보니께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 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8장 4천명을 먹이시다 그 물협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풍교 치부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이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무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주가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탈 만우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흘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탐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로세의 누룩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로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개를 5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열둘이니이다 또 7개를 4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관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라에서 맹인을 고치시다 베세라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고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예수와 제자들이 필립보 가이사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데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결하며 예수께서 부르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지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무료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작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자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